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글로벌 이슈 마지막 촬영이 다가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는것처럼 몇주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네요 한국 날씨 다들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네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의 발제자는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누굴까요? 사랑 네 바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 케냐 출신의 은사씨에요 반갑습니다 은사씨 케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케냐는 위치가 동아프리카 쪽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생각하면 거의 54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케냐는 수도는 내로비에요 그 다음에 사실 내로비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내로비 마사이 말으로 그 뜻이 시원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그 내로비는 진짜 가면 그런거 엘장 정도? 그렇죠 왜냐면 진짜 하나도 안 더워요 거의 한국 봄 아니면 한국 가운 날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아프리카라서 당연히 더울 줄 알았는데 맞다는게 아니었군요 맞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 개구도스 아프리카? 맞아요 그 한국의 청구 선생님들은 진짜 이해 못했어요 아우 와 케냐보다 한국 여름 꼭 서로 더워해요 맞아요 진짜 네 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혹시 프로 크리스토 크리스탄 그 다음에 10%는 나머지 10%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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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그렇다면 무사씨 케냐에 환경과 관련된 이슈로는 어떤 곳이 있나요? 와우 사실 케냐는 환경적으로 진짜 이슈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비닐 플라스틱 네 그걸로 진짜 큰 이슈요 그것 때문에 효과적으로 새로운 폴리시 발생했어요 그리고 케냐에서는 비닐 플라스틱 아예 쓸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종이 플라스틱 아니면 종이 포용만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현대사회에서는 개발도 좋지만 무리한 개발은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도 공기와 공기로 나뉘나요? 네 베트남은 목욕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근데 목욕이 공기만 있습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오토바이 많이 있으니까 별로 공기 좋지 않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도 그 공기와 공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요 네 인도네시아 가장 문제적인 곳은 산불이에요 전국 네 지난 6월에 갈림만단 성 갈림만단 성 산불이 거기 일어났어요 그 한 15 헥타르 한 700 넘게 네 산불이 일어났어요 6월에 일어났지만 9월까지 이게 규모가 너무 커서 6월까지 미산불이에요 산불이 일어나면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근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구까지 이렇게 피해가 져요 산불 원인이 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만 사실 산불 인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좀 안타깝죠 네 태국도 산불은 이번 세 단 네 달 전에 좀 북쪽에서 많이 좀 생겼어요 그게 날씨가 조금 좀 이상하니까 많이 덥고 그리고 태국에서는 우기가 5월 중순부터 한 7월까지 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기가 좀 길다 보니까 태국에는 홍수가 많이 나요 그리고 매년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 끌 수가 없어요 괜찮은 반대로 사이 계절이 있지만 대부분 겨울이에요 그리고 12월부터 3월까지 자주 많이 눈이 오고 엄청 추워요 제가 학생이 대학생이었을 때 대형마트 주택담 일하고 그리고 아무도 영하 40도 45도 일해가서 그리고 뜨겁게 이미 그런데 캐럴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도 큰 도시의 공기가 너무 많이 우염되었어요 여름에 기후병화 됐는데 너무 많이 더워요 작년에 45도 까지 올라갔어요 세계 진짜 세계적인 문제 중국은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조금 심각해요 중국 정부 에서도 미세먼지 강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통계로 보면 중국에서 석탄으로 인한 내기오염은 74%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환경 법률을 제정하고 환경 요구에 맞지 않은 공장들을 다 폐쇄시키고 있어요 또는 다들 아다시피 중국에서는 설라는 제일 중요한 미세먼지 음력 중 1월 음력 1월 에서 폭죽 많이 터드리는 우리 올레전 전통 그런데 그것도 환경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도시에서 정부가 폭주 터드리기를 거치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민족들이 반대하죠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텔러씨의 생각은 어떠세요? 텔러님도 아직 전기 자동차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개발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자동차 많이 사요 아무래도 불나드씨가 이번에는 주남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카자흐스탄은 다 계절이 있는데요 이제 가을 가을에 완전 속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사여있고 여름에는 겨울도 그리고 한국처럼 습하지는 베드키라서 그런지 되게 그리고 4개월 동안 캐슬러처럼 완전 많이 사여있고 가면 한 20도? 25? 한 최대한 해도 30 영화가 35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심각한 환경 문제는 바로 분리수거와 재활용 그런게 잘 안되어 있어 나중에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저녁 왔을 때 분리수거를 하셨으면서 안 먹었기 때문에 여기 저녁 왔을 때 헷갈렸거든요 아직까지도 사실 그거 달걀 꼬집합 그런거 그거를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음식물 아니고 음식물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 맞아요 아직까지 신기하고 복잡해요 사실 음식 쓰레기잖아요 맞아요 음식 쓰레기도 모르는데 돈 돈 해야 돼요 맞아요 집에 돼지함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진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리오델씨는 환경구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생각에는 한국사람들 문의 수거 문의 수거 문의 수거 문의 수거 열심히 해요 한국사람들 사람보다 한국에서는 피킹거리에서 쓰레기통 바쁜거 불편해요 맞아요 좋아요 한국은 이렇게 분리수거의 민족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홍수나 지진 이런 자연재에 익숙하진 않아요 이런 자연재에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전에 홍구도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사실 캐니아에서는 자연재해에 그런거 있었어요 한국에는 아직 지진 그런거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사실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중국은 워낙 크니까 자연재해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진 홍수 산사태 여러가지 여러가지 있는데요 특히 요즘 남쪽지역에는 홍수 피해가 유난히 심각해요 그리고 또 7월 중국에서 수능시험기간이 많아요 근데 홍수때문에 시험 임시적으로 최종한 도시도 있어요 한국의 한국의 올해는 되게 어려운 해에요 자연재해가 정말 무서운 거 같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 홀숲이 많이 오면 홀숲은 하루 이틀 뭔가 내려가잖아요 우리 한국 제가 어제 아래 부산에 올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조금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연삼동 알리려고 이렇게 한국 진짜 대단합니다 저도 한국의 그 점은 신기한 거 같아요 이렇게 온천천히 잠길 때까지 다음날 되면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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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내일 일하러 가도 되네 한국도 지난 2016년 지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는데요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너무 경찰만나요 언제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카페 가면 그 마시고 가면 플라스틱콧 안주고 컵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한국에는 플라스틱 추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네 한국에서 홈플러스 환경부 때문에 티프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차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들고 오세요 지금 대형바드 안 가요 옛날에 대형바드 많이 좀 왔었어요 진짜 제가 어제 한국에서는 한국은 그 환경 관련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연재해 없는 건강한 지구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든지 카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겠죠 오늘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다들 현장에서 문화 강의를 진행하시다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 어떠셨어요?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8개국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토론했던 것들은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안에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세계 곳곳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이동이 많이 제한되었잖아요 영상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기분도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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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공유하고 제가 모르는 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많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도 만났어서 정말 좋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웠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한국어로 배웠어요 제가 2주 동안 이곳 세계 시민 교육 프로그램까지 해보니까 진짜 너무 좋고 재밌고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통해서 지금 새로운 친구도 생겼어요 오케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네 또 다른 기회에서 만나요 처음에 좀 긴장했지만 우짱짱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기회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나라가 다른 문화와 다른 문화와 다른 문화를 배웠어요 너무 재밌어요 전 세계적인 예츠를 이렇게 많이 알게 되니까 정말 재밌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런 기회가 더 생긴다면 제가 꼭 잠겨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